막 쌓아두시는 분 있어요 찢어서 버리세요 내 돈 쓴 거 있는데 돈만 더 나가요 이걸 알려드려야지 뭘 넣으면 좋고 뭘 가지고 다니세요는 사람마다 달라요 점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이번 주제는 지갑에 이것을 넣고 다니면 대박이 난다 라는 주제인데 일단은 이 주제 앞서서 선생님 지갑이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지금 옆에 있어요 가방에 지갑을 꺼내주세요 지갑을 꺼내주세요 명품인가요? 버버리 지갑은 명품이랍니다 물론 장지갑이라는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선생님은 왜 장지갑을 사용하시나요? 아 저는 어쨌든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나 현금으로 들어오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장지갑이 좋아요 아 현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직업 자체는 네 장지갑이 좋다 네네 그리고 카드를 많이 쓰시면 현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 굳이 장지갑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갑이 좀 수명이 있더라고요 네 지갑이 수명이 있어서 수명이 다하면 지갑을 저는 바꿔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는 한 3년 3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열어볼게요 아 신도 열어도 별건 없는데 열어도 돼요 일단은 이쪽에 저는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카드 그것도 그렇고 돈을 모으는 은행의 카드를 가장 안쪽으로 밖에서 안쪽으로 놔요 카드를 오른쪽에서 많이 뽑다 보니까 제일 내가 자주 꺼내는 카드 그리고 이 뭐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있죠 매달 그 카드 그리고 가장 안쪽에다가 제가 돈을 모아서 웬만하면 안 쓰는 거 큰일 같은 데나 하지 할아버지 일하거나 하는 카드를 가장 안쪽에 모셔요 그렇게 정리를 일부러 하시는 거죠? 네 일부러 이거는 한번 어쨌든 돈 드는 건 아니니까 따라해 볼 만한 거 같은데 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저 이거 항상 지켜요 근데 이걸 자리를 바꿔보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서 자꾸 돈이 나가니까 모으는 쪽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안쪽에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이것도 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신분증은 저는 안 보이게 해요 신분증을 꼭 중앙에 중앙 칸에다가 넣는데 네 중앙 칸 앞에 그 이거 하이패스인데 네 이렇게 좀 가릴 수 있는 걸로 신분증을 꼭 가려놔요 아 혹시 이유가 있나요? 글쎄 내 이름 얼굴 이런 거 열 때마다 누구한테 이렇게 벌려서 보여주는 게 별로 좋다고 생각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해요 그리고 네 5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고 네 그 앞을 만 원짜리를 둬요 네 그리고 이거는 상품권 네 인데 이제 선물 받은 거죠 아니면 받은 걸로 중간에 가려요 만 원짜리까지는 네 그리고 나서 오천 원 천 원 순으로까지 넣어요 아 좀 구별을 해 놓는구나 네 그러니까 만 원 단위까지 해서 중간을 꼭 구분을 해요 음 음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는 그냥 USB랑 네 이런 집키가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구하기 힘든 동전 네 아주 옛날 거예요 네 백 원짜리 하나 십 원짜리 하나 명함 같은 경우도 명함 지갑 명함 카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네 지갑에 저는 그래요 자기 명함 꼭 세 장 네 해서 다섯 장까지는 가지고 다니시라고 너무 많이도 말고 네 지금 전 다섯 장이었다가 한 장을 드리게 돼서 네 장이 들어 있는데 네 네 꼭 자기 명함을 요 맨 앞쪽 있잖아요 네 지갑을 닫으면 맨 위 칸이잖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 명함 넣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받았을 때 따로 정리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 이게 남의 돈 같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자기 명함을 세 장에서 다섯 장 정도는 네 명함 지갑이 있더라도 맨 앞쪽에다가 넣으시는 게 좋고 네 영수증 영수증을 네 막 쌓아두시는 분이 있어요 네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세요 명수증은 내 돈 쓴 거 있는데 돈만 더 나가요 이걸 알려드려야지 뭘 넣으면 좋고 뭘 가지고 다니세요 는 사람마다 달라요 점을 봐야지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뭘 되나 이에 오 오 감사합니다.